오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지만 곳곳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충청과 전북,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날린 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다시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적설은 광주, 전남에 1에서 5cm, 전남 북서부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7cm가 넘겠고요. 동부 남해안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히 모레까지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광주가 영하 3도, 나주가 영하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곡성도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 4도, 여수 6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도, 영암 6도, 해남 5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교회 도서지역은 4도에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밤부터 높아지겠는데요.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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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